안녕하세요. 이팜티비입니다. 여기는 태안의 양파 육류하는 밭에 와있는데요. 지금 양파 정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는 과감히 매년 1,000평씩 육류를 하시다가 올해 2,500평 육무를 하시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건데 이거 판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가 마지막 밭자리입니다. 뒤에 보시면 지금 벌써 빈자리는 양파가 다 출하가 된 밭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만 여기만 남아있고 저기는 여기 저희 농가분께서 심으실 거라고 해요. 올해 이렇게 많이 늘리셨는데도 어떻게 양파를 잘 판매를 하셨는지 하고 도대체 여기 작광이 얼마나 좋길래 그 농민들이 여기 양파 선호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벌써 다 판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 봐서 다 끝났고 두 개 다 끝났고 아 진짜? 이만큼 남은 거예요. 다 팔고? 이번 주에 다 나갈 것 같아. 저건 나 심어야 되고 우리 심을 거. 아 심을 거 빼는 거고 이거는? 네. 아직 나갈 거? 네. 나갈 건데 이것도 이제 한 3, 4일이면 다 나갔죠. 5일 전부터 뭐 말도 안 되게 나갔으니까 주문이 뭐 하루에 뭐 1500단 막 와 이렇게 나갔으니까 지금 총 나가는 게 한 5,000단 정도 나갔어요. 5,000단이요? 5,000단 정도 나갔어요. 5,000단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제 느낌은 어마어마한 거죠? 9,250강 봤으니까 또 쪽파를 키워놓으셨네? 네. 아 이거 딱 좋네. 아 이거 가져가신 분 되게 좋아하시겠다. 엄청나죠. 뭐 사가신 분들이 다 칭찬을 그냥 막 아 어떻게 뭐 이렇게 키우냐고. 아 그리고 커팅 한 번도 안 했네요? 말했잖아요. 커팅 안 한다고. 커팅을 안 하고 나서도 두께를 이렇게 뺀다고? 네. 그게 비결이 뭐다? 변신호법이다. 왜 그러냐면은 양파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양파 육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커팅을 안 한다는 건 말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키우냐고. 저는 그냥 아버지가 키우는 거 대비에 그냥 제가 하는 FOMC 돈법 가면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커팅을 해야 좀 대공이 두꺼워져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이 정도 대공 나올 거면 커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솔직히. 그쵸. 이 정도 대공이면은. 마늘처럼 아쿠도 아트플랜처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루엔스가. 음. 씹어놓고 나서. 루엔스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 지금 총 다섯 몇 대로 하죠? 따져봐. 55일 용무이니까 따져봐. 다섯 번 들어갔네요. 다섯 번 넘쳐갔겠네요. 그 다음에 칼슘제도 넣었죠. 칼슘제. 칼슘제는 카니발. 아 카니발. 칼슘제는 카니발을 넣습니다. 보시게 되면 특징이 양파 묘 커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커팅 한 번 없이 딱 이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심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으신다고 합니다. 어 양파 묘를 잘 키웠던 거는 우선 여기 육미를 한 재배사님께서 엄청 노력을 하셨고요. 매일 밭에 오셔가지고 생후 상태를 점검하시고 이런 관리체를 굉장히 잘하셨고 여기 플러스 알파 감미된 게 이제 FMC 농법입니다. 어 여기는 항상 양팔라던 마늘라던 고추라던 항상 아쿠도 또는 MRCS 플러스 아트 플랜은 무조건 토양 표층 시비로 먼저 주세요. 그렇게 저희 미생물 입제를 주냐 안주냐 차이가 이렇게 결과적인 생위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들 보면 이제 연면 시비하시고 바로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하지만서도 이렇게 미생물 저희 아쿠도 또는 MRCS 섞어서 아트 플랜 들어가게 되시면 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택지가 아니고 필수 상황이고요. 아쿠도 네마시스에 대해서 선택지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쿠도 네마시스 둘 다 작물 생육 기능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차이점이 내가 키운 작물이 선충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판단이 씁니다. 선충이 문제가 없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쿠도로 들어가시면 되고 내장물이 선충이 항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네마시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트 플랜 아트 플랜 같은 경우에는 리포 펩타이드라는 유해균들을 억제시키는 미생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병 생기는 거를 조기에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물을 육류를 하든지 아니면 정식을 하든지 심어 놓고 나서 루엔스를 공급을 해가지고 뿌리가 더 활채가 좀 잘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차후 여기는 작물이 성장할 때 잎을 더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저희 카니발 플러스를 같이 줬고요. 카니발 플러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제고요. 칼슘제 시장에 보면 서스페션 제형 무슨 제형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저희는 바로 SUDS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칼슘을 주는데 칼슘이 흡수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빨리 흡수하면 돼요. 저희 카니발 플러스는 이 칼슘에 대한 기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안에 붕소나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장에 나와있는 보조제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 근데 한번 하나 뽑아보세요. 뭐 어떻게냐 아까워서 뽑겠어요. 뭐 아까워. 하나 뽑는데 그냥 하나 안 먹는 거지. 뽑기도 쉽지 않을걸요. 뿌리가 워낙 좋아가서 이거 이거 우리 이거 다 뜨고 했어요. 이거 홍고라고 하는 거죠. 네. 뿌리가 다 끊기네. 아이고 엄청 깊게 박았네. 아이고 하나 줄 알았는데 세 개가 나오네. 끊겼네. 다 끊겼어. 뿌리 뽑은 게 안 뽑히더라고. 뿌리가 워낙 세게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작업이 더 돼요. 원래 제가 인부를 사용해서 출하를 했는데 한 사람당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단위 200단이래요. 200단. 네. 제 거는 한 사람이 120단 밖에 안 되더라고요. 뿌리가 다 끊겨서 나오는데 뿌리도 다 그러니까 처음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세게 잡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60단, 130단 밖에 못 뽑더라고요. 평균 200단은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력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뭐라고 했겠네. 인건비만 더 들어가는 거지. 아, 기지 기지. 제 거를 딱 나가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봤어. 너무 좋아. 추가. 추가. 또 좋아. 추가. 좋아. 너무 좋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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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양파를 한 3,000평 이상 심으려고 했는데 네. 모종으로 다 나갈 것 같았어요. 아마 얼마큼 밖에 못 심을 것 같아요. 원래 더 많이 심으려고 해서 그런데 모종을 더 달라고 하니까 기지 기지. 그래서 심은 면적을 양파 면적이 반으로 줄였어요. 부모님이 했던 관행농법보다 FMC가 감회하니까 채용이 좀 좋대. 아, 감이 되면서 더 좋아. 네. 그러니까 키는 안 키우는 대신에 옆으로 더 통통하게 키우는 거죠. 진짜. 살쪄게 키우는 거죠. 원래 예양제를 그러라고 쓰는 거거든요. 기부농법을 잘 지시는데 감미를 좀 해가지고 더 잘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공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하는 관행에 FMC가 처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기지 기지. 진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은데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에는 양파문만 어마어마하게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되면 내년에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죠. 기지, 올해 묘를 그렇게 늘리셨는데도 다 잘끼우신 거 보니까 올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양파 육묘를 10회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막 진짜 전화를 맨날 밭 어딘데 한번 보러 가면 안 되냐고 보러 오시라고 그러면 와 그럼 계약하면 안 되냐고 계약금이 되어있는데요. 또 전화가 와 보러 오세요. 그러면 계약하러 온 건데 계약 안 되는지도 모르고 설마, 설마 하는 거야. 양파문만 자기 우선은 양파문만 목 보고 갖고 가는 상황이니까 선물이다 보니까 와서 보시라고 그래 봐 보면은 자기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갖고 갈 거 없다고 대박이다, 대박 그러니까 FMC 덕을 많이 보죠. 우선은 기본 아쿠도 루엔스 아트 플랜 그냥 3종 세트라고 할게요, 진짜 아쿠도 루엔스 아트 플랜 또 저는 네마시에스도 쓰잖아요. 네. 그거 그냥 3종 세트인 것 같아. 꼭 따라오는 3종 세트. 기지기지기지. 그건 무조건 기본을 넣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입제는 무조건 쓰시더라고요. 그 3종 세트를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연맹심이나 할 수 있을 때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근데 칼슘제는 올해 고추에서 카니발을 써보니 칼슘제는 가, 카니발이 좋구나. 쓸만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칼슘제는 카니발을 쓰고 그러는 거죠. 저는 아쿠도하고 네마시에스도 병행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락업킹, 부스터킹, 컨트롤킹 제가 쓰는 MPMC 그건 딱 그거예요. 맞아. 특히 마늘 하실 때 접목이 또 제대로 하셨으니까. 기본 3종 세트 아쿠도, 루엔스, 아트 플랜 들어가고 고추에는 네마시에스를 쓰고 아트 플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이제 촉진제, 영양제는 부스터킹, 락업킹, 컨트롤킹 그 다음에 칼슘제는 카니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FMC 정보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암튼 그렇게 써요. FMC 농법대로 하면 매뉴얼대로 그렇게 해요. 뭐 다 하시는데요, 사랑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농사를 그렇게 져요. 전부 다. 전부 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판매된 걸로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농사가 힘든 건 맞아요. 근데 힘든 걸 했으면 농사를 잘 져야지 내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 힘들게 농사를 져서 상품 가치가 없으면 농사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항상 맨날 영상 찍으면서 하는 게 농사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사업이에요. 내가 얼만큼 투자하고 얼만큼 잘 길러야 상품성 있게 해야 돈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상품성 있게 길러지를 못하면 돈만 투자하고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힘들다는 거고 농사 짓어서 망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돈을 벌거든요. 기자가 누군가는 벌지.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당수사가 돼야 되는데. 네,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자꾸 면적이 늘어나서 농사를 더 많이 키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보다 지금 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농지 면적이? 농지 면적이. 왜? 농사가 잘 되고 키우니까 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면적을 키워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기지 기지. 그런데 사람들이 저부분 그랬어요. 너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해갖고 무모하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미친놈이라고 했었어요. 저는 진짜 그냥 믿고 간 거야. 될 거라고 생각만 하나만 하고 실패보다는 된다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실패 생각했으면 이렇게 못하죠. 기지 기지 기지.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될 거야. 하다 보니까 제가 농사 짓으면서 공부한 게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니까요. 맞아 맞아. 만약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저 서울대 갔을까요? 지금 직업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농사가 그만큼 힘들어요. 공부도 진짜 이렇게 사장님 하신 것처럼 많이 해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낼 수 있는 거고 보니까 그러니까 30년 노하우겠죠? 기지 기지. 30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